기억해 줘, 기억해 줘 널 사랑한 슬픈 영혼이 여기 있어까지 있어 이 꿈을 이겨, 이 꿈 없는 날 지켜봐, 내 것 같아 내 것 같아, 내 것 같아 대박이다 잘했어요? 진짜 너무 대박이다 나 소름 끼쳤어 기타 칠 맛이 나네 동작 입혀드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아리 전바거든요, 네이키드라고 입어야죠 그래서 저기 투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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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너무 사랑해 예쁘다 네이키드로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여기 공연 어디에서 해요? 공연장? 여기 근처에서 해요 네, 공연장 바에서 네 샌딩인가 오늘? 진짜?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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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로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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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 엔기 되네 리얼이다 진짜 리얼이다 리얼이야 우리 모든 게 다 리얼이야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 재밌다, 재밌다 나도 몰루 와, 뭐지? 와, 뭐지? 오케이 완전 엔지 완벽 레이키드 근데 배 안 고프세요, 여러분? 아, 배고파요 선배님들 후라이 와 헐 아, 미쳤다 미친 내가 우리 엔지에 맞는 치킨을 시켰어요 이게 뭐야? 뭐야? 어때? 힙한 우리 엔지한테 맞는 치킨 진짜? 아싸 구운 치킨이 좋아요? 아니면 튀김 치킨이 좋아요? 튀김 치킨이요 당연히 튀긴 거예요 튀김에 좋은 걸 그리고 여기는 둘 다 와우 우리 엔지야 완전 브이 완전 브이 완전 브이 완전 엔지 네이키드 잘 먹겠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우리는 공연해야 되니까 우리 든든하게 먹어야 해 완전 맛있다 응 냠냠 굿 냠냠 굿 응, 진짜 냠냠 굿이다 그쵸, 냠냠 굿이다 형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 이거 완전 냠냠 굿이야 이거 완전 냠냠 굿이야 쩝쩝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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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엔지야 그냥 아무거나 하고 엔지 된다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하고 엔지 된다고 하면 응 오, 완전 쩝쩝잉 진짜 네 꽁꽁꽁 그런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